한국어 행정 한국어 행정 강주 서울 강주 서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도 저 껌 그리는 거 찍었는데 얘도 보니?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물 주면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햇빛이 잘 되고 한번 물 주세요 물을 주신 날에 스티커를 딱 저기들이 매일 올 수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3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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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브 9시 10시 8시 6시 11시 감사합니다.